ㅋㅋㅋㅋㅋ 엄마! 빠고! 으아! 으아! 사냈자오! 시기들아! 아아! 사람을 먹고 있어! 으아아아! 도망쳐!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아! 엄마! 칼! 아! 곰이요! 으아! 어! 어! 허어! 에잇! 어! 어! 잠깐만! 그.. 내 껌 껌..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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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미였겠지? 맞아 우리 엄마가 꾸미오고 막 아빠가 살인마고 그럴, 그럴 리는 없지 맞아 음, 어, 엄마! 으악! 으악! 으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아이 시끄럽게 이게 무슨 소리야 아침부터!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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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아아! 아파! 아파! 왜그래 왜그래! 꿈이 아닐 것 같았어 음... 왜 그러지? 나와! 나와! 내 당신들이랑 같은 집에 못 있겠어! 으악! 도망쳐! 으응? 으응? 으응 씨 배도 고프고 벌써 밤 밤 되가지고 하... 어떡하지? 안되겠다 그러면 내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방에다가 침대를 다 챙겨가지고 요로 맞아 요로 요로! 요로도 데리고 도망가야겠다 문 열려있네요 으음... 오케이 없어 올라가가지고 올라 도망가야지 으음... 어... 여... 여보! 응 봄수는 아직 어려 아이 그래도 봄수가 눈치챈 거 같아요 여보 음... 그래도 봄수는 그런 나이도 이해해 줄 거야 어? 어? 그나저나... 이제 잡아먹을 생간이 없어서 어떡한담 딱 하루만 생간 더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간이 필요해, 간이 으으으으으으윽 나를... 나를! 나를 먹으려고 하는 거 같아 .. 설마 나를 키우는가 오늘을 위해서 안돼, 빨리 도망쳐야겠어 요로야! 요로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유리야 나 분명 너 깨웠다 너 잡아먹혀도 몰라 다 챙겨야돼 다 챙겨서 가방 메고 가자 도망자 도망자 어 동수야 으어어어 야 너 어디가려고 그래 이 밤에 말이야 어 저 저 저 저 갈건데 놔주세요 어디가냐고 놔주세요 저 놔주세요 저 가고싶어요 어딜가냐고 이까 생명에 위협이 없는 곳으로 음 하 안되겠다 음 여보 이거 어디서부터 말해야될지 모르겠군 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봄수가 눈치를 다친거같애 여보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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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봄수야 제가 받없어요 살려주세요 알겠어 살려줄테니까 따라와봐 따라와봐 어디 데려가는거에요 엄마 아빠가 좋은 곳을 데려다줄게 그래 따라와봐 잡아먹으시면 안돼요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가자 여보 아무래도 봄수한테 숨기면 안될거같애 어쩔수없지 이상황에 살려주세요 이제 알려줄때가 된거같애 여보 야 봄수야 빨리 따라와 빨리와 나 이제대로 죽는거가 안죽는다니까 빨리와 죄송해요 아저씨 아줌마 엄마 아빠야 아저씨 아줌마 살려주세요 야 봄수야 빨리가 빨리가라니까 살려주세요 아이 뭐 아까부터 계속 살려달래 저 여기 어딘지 알아요 저 여기 어딘지 알아요 여기가 어딘데 저 죽일거잖아요 뭘 죽여어 아저씨 아줌마가 저 죽일거잖아요 뭔소리하는거야 난 니 아빠고 엄마야 아니야 날 죽이려고 지금까지 키운거야 뭔소리하는거야 얘가 계속 너 도대체 뭘 받길래 그러는거야 봄수야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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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간을 먹고 있었고 아빠가 칼을 들고 웃고 있었어 너 몰래 따라왔었구나 여기 맞아 여기 나 안다고 봄수야 사실 말이야 진짜로 엄마 구미호야 구미호라고 구미호 그래서 어쩔수 없었어 어 여보 구미호라고? 에이 뭐야 난 또 구미호인줄 어? 아 근데 나 이제 못참을거 같애 어어 여보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꺼내도 될거 같애 꺼내봐 꺼내봐 살려주세요 아 봄수야 잘봐 엄마가 구미호라니까 어? 살거 같다 봄수야 보이니 아니 진짜 내가 봄기 잘못된게 아니었어 오빠 구미호였다고 아이 어쨌든 내가 다 설명해주자니까 빨리 저쪽으로 들어가자고 그래 봄수야 올라가자 말로 말로 설명하라고 칼로 설명할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오해라니까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내 칼로 나를 찔러서 내 배를 갈라서 간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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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음 아니요 아 여보 꼬리가 너무 많아 앞을 가리고 있어 내 앞을 저 살려주시면 안돼요 뭐요? 저 살려주시면 안돼요 에이 안돼 아니 살려줄게 살려줄게 아 빨리 가자 안됐다고 아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봄수야 빨리 들어가 봐 저 들어가기 싫은 빨리 들어가 들어가 으아악 뭐야 이거는 봄수야 좀 많이 놀랬지 이거는 어 이거는 단 두대라는건데 죽일때 쓰는거 어 죽일때 단 단 두대말에 죽인다고 아니 한방에 죽여 여기다가 이제 머리넣고서 죽이는거야 싹둑해서 그럼 여기다 머리 넣어야 되나요 아니 아니야 그런게 아니고 봄수야 일로와봐 니가 몰랐겠지만 니가 아직 아홉살에서 몰랐겠지만 응 엄마는 구미호야 응 응 어 여보 한번 울어봐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늑대 아니야 늑대 아니야 구미호야 구미호야 여우였잖아 왜 왜 너 옛날부터 이상하지 않았어? 계속 막 여기 막 귀가 달려있었잖아 맞아 맞아 이건 머리띠가 아니었어 사실 진짜 귀야 응 알았어 그러면 믿고 내가 내 간 줄게 엄마 아야야야 뭐 간을 줘 갑자기 내 말 들어봐 그니까 단 두대말에 단 두대말에 너희 엄마는 말이야 십년 십년에 어? 십년마다 응 그 십년에 한달간은 생간을 먹어야 돼 응 그래서 내가 안 먹었겠다고 맞아 응 한날동안 30일동안 하루에 한개씩은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으면 평생 우리 여보는 꼬리를 숨길 수가 없어 맞아아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살 수 없겠지? 응 그럼 슬픈 사연이야 엄마 응 응 내 걸 먹어 아이 근데 봄수 간이 싱싱하긴 한데 결론은 안 먹지 먹으라는 거야 근데 봄수야 오늘 엄마가 어? 간을 한개만 딱 먹으면은 다시 이제 십년동안 인간으로 살 수 있어 맞아 그럼 아빠 거 먹어 음 음 아냐아냐아냐 엄마는 인간의 간을 먹지 않아요 응 응 응 인간의 간을 먹지 않는다고 진짜 아 진짜지 거짓말 저번에 저번에 먹었던 간은 뭐였어 아빠가 살이 마처럼 웃었는데 그 소 소간이었어 소간 동물 간 소 진짜 응 그럼 오늘 봄수가 다 알아친 거 같아도 오해하는 거 같아서 오늘 봄수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가 이제 이제 동물의 간을 딱 한개만 먹으면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 응 너한테 도와달라고 하려고 했지 진짜지 응응 봐봐 나 이거 알았다고 해서 죽이는 거 알지 응응 봐봐 이거 엄마가 꼬리가 아홉개라서 인간들 사이에 살 수가 없어 도와줘야돼 왜 꼬리 말캉말캉 아 그건 액체괴물이 아니야 자 일단 여기 봄수에 칼을 들어봐 칼 아 여기 칼 이제 구묘으로 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니까 오늘 꼭 동물을 잡아서 간을 먹어야 돼 맞아 응 근데 내가 이거 정육점에서 간을 살려고 했는데 싱싱한 간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살아있는 간에 필요해야단 말이야 봄수야 응 응 응 응 자 이제 빨리 사냥에 떠나자 어디서 구하는거지 여기 산속에 뭐 어딘가에 동물이 있겠지 좋사 내가 엄마 칼 먹을 수 있게 해줄게 응 여보 응 오늘 왜왜왜 오늘 좀 쉽게 구할 수 있겠는데 쉽게 저기 바로 앞에 소가 있어 싱싱해보여 우리 집 뒷산에 뒷산에 소가 있었다고 eldest 야 잡아 잡아 몰아 몰아 애들야 몰아 이리와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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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e 야 봄사 저쪽으로 돌아가야 해 앞에서 공격하자 어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됐다 간이 나왔다 간이 나왔다 간이다 간 오늘은 좀 쉽게 동물을 잡았는걸 음음음 봄사 저번에는 안잡혀가지고 하루종일 뛰어다녔어 아휴 그때 얼마나 표현했는지 그래서 맨날 밤에 나갔구나 어어 사람들은 눈에 뜨면 안되잖아 여보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이제 먹자고! 아 이게 또 즐거운 시간이 있나! 여보 빨리 먹어! 이제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야! 마지막 한 개 남았잖아 이제! 잘 먹겠습니다! 꼬리가 없어졌어! 꼬리가 없어졌잖아! 여보! 이제 30일 동안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먹었으니까 이제 10년 동안 또 인간이 되는 건가? 그치? 10년 동안 계속 인간으로 사는 거지? 아 이거 정말 내가 젊었을 때 했던 건데 또 이거 늙어서 또 하니깐 힘드네 내가 10년 후에 또 내가 도안줄게 오오오오오오 아! 여보 그거 말해야 되잖아 뭐, 뭐요? 그 요로로 있잖아 아! 봄수야! 응! 엄마가 구묘인 거 요로로한테는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당연히 안 말하지 절대 말하면 안 돼! 어? 아 그럼 그럼 절대 안 말하지 요로로는 어려가지고 충격 먹을 거야 맞아 어쨌든 다른 데 가서 엄마가 구묘이라고 절대 말하지마 어? 알겠어 음 그래 일단 오늘 밤도 늦었으니까 여보 이제 인간 생활 축하하고 흐흐흠 이제 집에 돌아가자 그러다 허우 다행이다 으아 봄수야 응 그래 너도 어? 그 뭐야 엄마 엄마 유전제를 받아가지고 너는 구미호까지는 아니어도 강아지 정도 될 거야 나중에 커서 응 구미호랑 강아지가 무슨 상관이지 웡웡 나는 모르겠네 웡웡 내는 될 수도 있지 뭐 아 빨리 집에 가자 아 여보 아 응 다행이야 봄수가 이해해주고 아 여보도 이제 인간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아휴 그래요 가족인데 뭐 이해하겠지 야 요리로 일어나봐 요리로 구미호 아니야 구미호 어? 우리 엄마가 그거다 우리 엄마 화나면 구미호 된다 요리로 야! 야! 잉범수! 그거 말하면 어떡해! 요리로야 구미호 구미호다! 너 진짜 감 빼먹는다 구미호다 요리로한테 말하면 어떡해! 구미호다 구미호다 이걸